저는 본격적인 현상과 함께 한국국토정보ién은? 질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는 제가 이제 겨울에 서부여행 가게 되면은 미국 서부여행 가게 되면은 조금 쌀쌀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거는 제가 내일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팔기 전에 저의 이제 조리개 쪽에 살짝 손기름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이스 렌즈 와이프를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팩씩 되어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지금 구독자가 22명이거든요 사람도 없는데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액션캠을 샀습니다 근데 오즈머 액션4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시켰는데 지금 이 10월 10일 미니 삼각대예요 여기에 이제 액션4 호환 돼가지고 이제 미니 삼각대로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삼각대로 이제 뭐 세우고 셀카봉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다니고 얘는 이제 차량용에서도 이렇게 흡착 버전 있죠 이렇게 딱 붙는 거 그런 것처럼 촬영용으로도 거치를 쓸 수가 있고 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유리 벽 같은 데다가도 이제 딱 넣어가지고 이제 딱 고정을 시켜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요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대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건 통부터 되게 거창해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거창한 느낌 제 동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건데 이거에 실 사용은 어 와야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유닉스 고데기랑요 그리고 바비리스 고데기 매직기죠 매직기랑 고데기 두 가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같이 구매를 봐줍니다 응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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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저의 최애 선클렌징이 왔어요. 이거는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게 되면은 선물로 주려고 이제 산 건데 이제 이거 휩들 아보카도 비건팩 클렌저 거든요. 그래서 총 네 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개를 샀습니다. 길이야. 왜 그래? 뭐해 길이? 이거 뭐야 이거? 길이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아 저의 최애 선클렌징이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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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像도 экств해졌나 본데있데? 다 먹였어 하나 둘 셋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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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레기가 많아 겨울이라고 아 내가 겨울 내가 어저께 수많으로 전화하다가 아 이제 거의 겨울이야 크로스하자 하나 둘 셋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 둘 셋 아 이게 그거 환경호르몬 때문에 바꿨나? 우와 예쁜걸로 바뀌었어 분양이 이렇게 작아 자 너 마셔봐 후기 알려줘 네 모자비 나 좀 흔들어야 좋아 어때? 내가 그럴게 며칠 노니 점심 한참 미사 점심 가다가 인간 점심 모든 주기 시럽게 주의한 종국은 나에요? 아니아니 나찌고 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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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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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도 돼 말해도 돼? 어 그럼 한 잔씩 나오면 다 갈게 어 짠 안녕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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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흐흐흐흐 맛있지? 엄청난 거 같아 다 보내주세요 네 들어요? 네 짠 어 안녕 또 봤어 널 볼 때마다 약간 좀 저거 뒤에도 있어 고양이 그거 좀 갖다 줄걸 먹이 뒤에도 있어 뭐야 뭐야 엄마야 뭐야 약간 형아 아닐까? 물론 사줄까? 진짜?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사주자 자고 있다가 개꿀 아니야 이리 써? 이리도 냠냠 먹을까? 이리도 냠냠 먹을까? 이 정도만 먹어 이 정도만 먹어 기리도 먹고싶어 기리도 먹고싶어 기리도 먹고싶어 기리도 먹고싶어 기리야 뭐해 잘했어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줄게 안녕 안녕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 자고 있어요 우리 애기 잘 자고 있어요 표정연기를 잘해서 자원영을 지키면은 한성 천년소리라는 댓글이 달리고 내 무대에서 한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전혀 의도한게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가서 지금 내렸어요 걸어가야죠 정신 나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재밌다 이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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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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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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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